자 금일, 금일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의 방송은요 아시다시피 Uncharted가 아니구요 야 Uncharted래요 Uncharted 4가 하고 싶나봐 라스트 오브 워스 리마스터 버전입니다 어제까지 줄거리는 사라를 잃었고 2년 후에 엘리짱을 만나가지고 엘리짱은 나 꼬라는, 가만히 하다는 하면서 조엘이 뒤에서 하악하악거리고 있는걸 보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는 3시간 방송하는데 20보건 죽었어요 자 우리 오늘 어제 마지막에 엘리짱의 엄청난 농담을 들었죠 그래서 엘리짱을 패주고 싶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나서부터입니다 자 오늘은 제발 10번, 10번이상 죽지 맙시다 오늘의 목표에요 자 10번이상 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죽으면 카운터 써야돼 자 아무튼 갑시다 아이 안돼 안돼 어제 제가 50번 죽을거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취소했죠 50번 죽을거에요 라고 공약을 했지만 오늘 50번 안할겁니다 자 아무튼 갑시다 자 어제 여기서 엘리의 엄청난 농담을 들었죠 그래서 엘리를 죽여버릴 뻔했어요 자 아무튼 오리님 안녕하세요 크르릉님 안녕하세요 아 크크릉님 안녕하세요 엘리의 엄청난 농담을 들었죠 우리 도착할거에요 엘리 빨리 내려오렴 빨리 내려오렴 생쇼하지 말고 생쇼하지 말고 아 니걸 바꿨는데 패드립 같다고 자 이게 검문소였는데 지금은 박살 난거지 자 스톱 비딩 이즈 라이즈 기부 워스 아워레이션스 우리에게 식량을 달라 자 대부분 아까워서 주지 않았대요 와 군인들이 완전 싸가지네 그쵸 자 늘 일어나는 일이래요 아무튼 먹을래 말래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 있는 재료 맞고 자 여기에 빼앗긴 언덕의 쪽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트로이 언덕이 총을 들고 다니는 버러지 중 가장 말단 녀석들에게 빼앗겼다 트로이 언덕을 지키고 있었는데 빼앗겼나봐 게다가 교활한 놈들이기까지 해서 우리 박격보까지 하나 훔쳐갔다 오오 야 박격보까지 자 놈들은 박격보에다 스트립거리까지 손에 넣더니 이제 강 전체를 장악했다 오 여기가 전부 다 장악했나봐 가까스로 태가 큰 우리 군대는 절반도 채 남지 않는다 아 군인들이 군인들이 사냥꾼한테 쫓겼나봐요 제레미와 펜이 아직 살아있길 기도할 뿐이다 그 친구들은 간 반대쪽에 발에 묶여있다 먹을래 말래님 안녕하세요 아 쌀 맛국수 광고가 해 요즘에 아프리카에서? 뭐에요? 쌀국수 뚝배기 막 이런건가요? 자 아무튼 엘리 가자 자 엘리짱은 내꺼일수도 있지만 엘리가 뭐하니 빨리와 달구시끼님 안녕하세요 엘리짱과 단둘이 모험이야 엘리짱과 단둘이 모험이야 유얼 다잉 비폴 위 스타브가 뭐야? 돈 스타브? 자 아무튼 자 갑시다 아 저기 사람들 있네 자 관광객놈 쪽을 줄었다 밤을 깠더니 어 뭘 잡았나봐 이 사냥꾼들이 어 어 무슨 여자였나봐 여자랑 맞짱 깠나봐요 남자가 되가지고 아 여자랑 죽었나보네 여자를 죽이냐 그래도 아 여기는 너무하다 그치? 상큼 JH는 아니 아 멀티하기 전에 그 노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하고 자 노 업 한 번 더 하고요 어 좋아 오케이 의헤헤헤헔헤헤 자 안 들키게 여기는 저만의 루트가 있어요 저만의 루트 가자대 자, 천천히 서서, 성금성금 아싸, 신어! 좋아, 자, 성금성금 다가가도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좋아, 천천히 갔어 어우, 야야야 방금 전에 근데 걸릴 뻔했어 아시다시피 서서 가면은 옆으로 가면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카화야게 까화이 베린지아님 안녕하세요 럭슈터님 안녕하세요 럭도 아니고 럭슈터님이네요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요게 샷건으로 바꿉시다 어우, 샷건 두 발 밖에 없어 지금 괴그집니다, 탄그지 아, 요기는 좀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요기는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도 안 잡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벤트를 몇 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냥 다 잡읍시다 여러분 이벤트 보려고 이벤트랑 숨겨진 문도 있으니까 그냥 전부 다 보겠습니다 아! 여기 하나 있었지? 아 이거 잘못... 아니 저기 먹을 게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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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봅시다 배반자 전단이랍니다 이게 뭐든 배반자의 운명이다 배반자를 놓으면 사양이다 피즈버그 대대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격리구역의 질서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배반자라고 3명이 뒤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가보죠 점프 땅땅 아 윗대가리가 바뀌었나봐 아 이제는 경계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가지고 영역을 확장하는데 지금 별로 미덥진 않은 모양이에요 얘는 영화같은거 보기... 볼 수 있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 자 영역을 확장하려면 다른 지역의 애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할 때마다 망가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고전하니! 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좋습니다 자 이놈을 먼저 잡아주고요 이렇게 에헤헤헤헤헤헤헤 가와야게 아우 좋아 회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우 오우야 얘 뭐지? 돌지마 돌지마 안돼 안돼 나 들킨 뻔 했어 자 일단 이곳에 있는 녀석을 잡아봐도록 하죠 야 들켰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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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 안 들켰네? 누가 본 거야? 제가 본 건가? 아무튼 이 녀석이 나한테 오면 이 녀석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땅땅 좋아 저기 있는 녀석을... 어우... 들킬 뻔했어 여기 있는 녀석을 카화이하게 잡아줍시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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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 소리야? 아! 저기 아까 내가 잡아놓네 걔보고 놀랐나봐요 뭐 놀라고 해 너도 뒤를 따라갈텐데 천천히 가서 왔어 시노! 오! 오! 안돼! 안 돼! 안 돼! 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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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봤어 다행입니다 자, 보여지진 않았는데 왠지 무섭잖아? 죽을뻔했어요 좋아 여기서 압사신호 압사신호! 어어어 안돼 왜이렇게 많이 내려와? 기분 나쁘게 압사신호 했는데 쟤가 날 보일거같아 이쪽으로 몰려온다 내가 안가도 되겠어 봤어 봤어 아니 여기 여기 우리 동료가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라고 하면서 여긴 보지 않습니다 멍청이예요 일로와 김오찌이잉 어 오 뭐야 오 마이가 저기 한명 더 있어 야 뭐야 김오찌 하지않아 죽으면 도루묵이란 말야 저기 한명이 또 와있어요 어? 어머? 맨다운은 뭐 어쩌라고 어, 무서워 자, 기모찌가 아니라 기모찌 하다가 죽게 생겼어요 기모찌잉 어우, 잠깐만 어우야, 저기 화염병맨 있네, 파이어뱃 어우, 너무 많아 큰일났다 아, 안돼 어어,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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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은 아닌데 제가 보고 말았어요 얘네 싸그리 잡아볼까? 이렇게 해서 얘가 이쪽으로 가잖아 그럼 화염병으로 얘네 둘 다 죽이는거야 라고 했는데 망했다 이거 어떡하지 하하하 개망이다 개망은 아니었어요 오우야야 오오 오우야씨 웬말이야 진짜 망이네 자, 한 마리씩 카와야게 잡겠으면 왜냐면은 괜히 싸그리 잡으려고 하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로 가서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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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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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사시노!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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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오우야야야야 오우 오우 자, 아무튼 안전하게 안전빵이라고 하죠 자, 안전빵으로 한 명을 잡았습니다 응 자, 여기 수정이 아니 뭐? 어머님? 어머님 왜? 또다시 저기 왔나? 아, 이거 너무 앞으로 갔다가 나 지금 한 방만 해도 죽을 것 같아 그런 재수 없는 느낌이라 괜히 앞에서 난리 부리다가 죽지 맙시다 응? 위로 올라갔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어? 어? 자, 그러나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해 죽도박도 안해 오우 어머어머 이게 뭐야? 아무튼 이쪽으로 올 것 같아 그렇지? 오우 좋아 압사시노! 호우 자, 압사시노 압사시노 아닙니다 압사시노입니다 자, 일단은 화염병도 하나 먹고 오! 새告訴 나 본 것 같아. 그렇지? 자, 보고 아! 낡은 게 아니라 이우흐흐의 회헤헿 해헤헤 안걸렸다아 오예에에에에 랄랄랄랄랄 오오오오 안돼! 죽으면 안돼! 오오오오 엘리가 뚝 날려졌어 어허허허허 오우 감사하다 우와 엘리가 살렸어 오오오오오 엘리 오! 엘리? 엘리짱은 내꺼라는 오우야야야 오우야야 엘리 때문에 사가서 살았어요 여긴 애들을 다 잡지 않으면 이벤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벤트 안보면은 배우 좋지 않은데 지금 중요한건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에너지가 없다는거죠 엘리가 어 저기있다 저기 한명 안되는데 그치? 오오오오 자 엘리 때문에 살았어요 저기는 살았지만 아직은 안정 아 나 지금 한방만 죽거든 한방만 죽기 때문에 오우야야야 아우야 이쪽으로 오지마 오지말랬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걸렸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엘리 칼있죠? 엘리는 처음부터 칼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아 근데 이거 아이디 바꾼거야? 젠들맨은 뭐죠? 쿠림방님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왜 앞에다 홀리 붙여 왜그래요 왜그래요 자 아무튼 앞에다 홀리 붙이면은 내가 부담감이 심해집니다 어차피 팬닉 없어요 우리는 팬닉같은거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홀리같은거 달지마세요 그런거 달면 손가락질 받아라 손가락질 받습니다 손가락질 아 저거 홀리 붙어있네 하하하하 홀리 홀리 붙어있네 어우 깜짝이야 잠시만요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네 네 예에 예에 오시면 돼요 오시면 돼요 요거지 방송건 주기란 하하하하 아니 오시면 돼요 추구는 다있다니까 원래 끌고있어요 네에 제가 전화했는데 대충 내용은 아실겁니다 그냥 저를 만나고 싶은 분이 오시는거에요 그런게 있어요 많이 알면 다쳐 이 사람들아 아무튼 1층은 다 잡은거 같은데 1층은 다 잡은거같은 느낌이 나요 스멜이 지금 누군가 오셔서 개가 짖잖아요 자 개가 짖잖아요 자 아무튼 자 올라갑시다 우리가 지금 아마 밑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잡아 잡은거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 자 봅시다 지원자 확인 문록이에요 거주자격을 희망하는 모든 시민아 아래 확인 절차 대상이 된다 서명되고 승인된 페드라 격리구역 이전 지원서를 보유할 것 명시된 기관을 확인할 것 뭐 이런거 같아요 뭐 신분증을 면밀히 확인하고 중앙지휘서 데이터베이스 교체 확인할 것 모든 지원자를 검사할 것 가족을 떼어놓은 경우 최대한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뭐 보안검열 방역 같은 거를 지원자당 뭐 가방만 허용할 것 뭐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를 전부 다 해둔거 같아요 그쵸? 목걸이가 이기적이 아니라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가방 하나만 갖고 가라는 거야 자 아무튼 어 지금 손님들이 오셨어요 거래를 위해서 어 야 근데 쟤네들 뭐하냐? 쟤네들 뭐죠? 쟤네들 왜 저기 보고있어? 쟤네들 미쳤나봐 아무튼 어머 어머 뭐야 뭐야 걸렸어 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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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셔 야 나 한 대만 죽어 나 한 대만 죽는가봐 한 대만 죽습니다 여러분 아 이기적이 아니라 이적이라고? 아 내 목소리가 이적같아요? 뭐 나 노래 불러야돼? 난 왼손잡이야 막 이런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 그거는 좀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하하하하 하하하하 노래 불러야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하하하 자 아무튼 어 자 왼손잡일지도 모르지만 아 싫어요 나 노래 못불려 진짜 음취에요 나한테 노래 부르라 하지마 나한테 노래 부르라는건요 제 목에 칼을 들이미는거랑 똑같아요 칼을 들이밀고 약탈하는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무리한 부탁은 하지마세요 자 아무튼 누가 날 본거 같은데 일단 여기서 자 맥켄지 대력 아틀란타 뭐지 사냥꾼들하고 접전이 있어가지고 뺏겼나봐 군인들이 그쵸? 목소리가 좋으니까 못불러도 반한다고 아냐 여러분들이 내가 노래 부르잖아 그럼 막 욕을 할겁니다 욕을 홀딱 홀딱 아니 뭘 홀딱 아무튼 자 나쁘지 않아요 오오 오오 자 오디션님 안녕하세요 오우야 야 비켜비켜 오오 엘리때문에 죽을뻔했어 자 엘리때문에 저 죽을 뻔했어요 방금 엘리가 계단을 맞고 있었거든 분명히 나를 죽이려는게 아까 아까 내가 여러분 아까 내가 저거 했잖아 엘리한테 그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이제 죽을때야 하면서 엘리가 뒤에서 딱 밀어버린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튼 상관없죠 아까 못내려가게 밑을 막더라고 오 오 자 여기 한명의 희생자가 있습니다 여기 봐봐 어 조기 멀리도 한명있네요 자 이녀석을 먼저 잡아보죠 아싸시노로 되나 오 뭐야 쟤 왜이렇게 아니 왜이렇게 왔다갔다 어려워 기분 나쁘게 이제 둘밖에 안남은거 같아 그쵸? 아닌가? 안남았어 만약에 더 나 오 더 있다 야 이거 앞으로 갔으면 나 죽었을 뻔했어 자 아무튼 자 앞으로 더 갔으면 나는 죽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상관없죠 상관없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괜히 저기서 삽질하다가 내가 어제 동영상을 돌려봤어 자 왜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이렇게 많이 죽었냐면 자 앞으로 또 괜히 한 명 있다고 갔다가 옆에서 뒤치기를 당한거였어요 제가 어제 죽은게 거의 대부분이 그거였어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앞에 한 놈이 있다고 괜히 들어갔다가 옆에서 숨어있는 놈한테 뒤치기를 당하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똥 나오는거에요 자 아무튼 그냥 오바이트 하는거죠 어 잠깐만요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nourGreat 배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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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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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합니다 제가 좀 늦었죠? 에이 뭐 늦긴 모르죠? 별로 늦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아 제가 없는 사이에 어그러쟁이가 없다던가 그러진 않았겠죠 자 아무튼 자 지금 위에는 한 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명 아마도 아마도 두 명인데 자 아마도 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애들 어떻게 구워삶아 먹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안보이냐? 얘네 어디갔어? 야 얘네들을 다 해치우지 않으면은 야 얘네들을 다 해치우지 않으면은 어우야야야야 아 얘 아 얘 투구 쓰고 있어 미친 아이 모자 쓰고 있으면 안되는데 모자가 아니라 야 오우야 오우야 엘리 또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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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벽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우 나 죽이려고 점프님 안녕하세요 버그가 되게 잘 일어나 요거 먼저 잡읍시다 두 명 두 명 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투구 투구맨 먼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치? 투구맨 오우야 오우야 뭐야 쟤 뭐야 기분 나쁘게 투구맨부터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되요 저기 있는 녀석이 보고 올 수가 있으니까 쟤는 투구 안쓰고 있잖아 쟤는 투구 안쓰고 있으니까 저기 투구 안쓰는 애 먼저 총으로 잡고 오우 안돼 안 돼 야 둘다 오는데 큰일났던 오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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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나가가지고 천천히 가서 오우 야야 야 왜 요즘 12시까지 방송하나 자, 8시에서 11시로 단축한지 한달이 넘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엘리, 조엘림 안녕하세요 아, 엘리 하트 조엘은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자, 엘리 하트 조엘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흐흐흫흐흐흫 아... 자, 좋아 이제 속도 아사시노를 자, 우명한 모습을 지으면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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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사시노! 으흐흐흐흐! 어, 뭐야? 뭐야 뭐야, 나 들킨 거 아니었어? 여러분 방금 전에 우압! 으압! 그러면서 나 걸렸던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아 자 지금 엘리가 사비지 스트라이트에서 엘리야 너 손 끼고 다녀 벽돌 아 저게 벽돌 수갑입니다 철컹철컹 여러분들을 위한 아청법 수갑이라는 것이죠 벽돌 악청법 수갑 벽돌 악청법 수갑 책이 어디있는데 아 책이 여기있나봐 오 사냥꾸링이가 감염주의한테 도망다니지 않을 때 늘 책을 읽었대 와 야 책 책벌레 벽돌 벽돌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농담 타임입니다 농담 타임 아마 이쪽에서 농담을 했을 걸로 기억합니다 농담? 자 여러분들의 핵주먹을 부르는 농담 타임이에요 근데 엘리 왜이러지? 야 지금 애들 다 죽었는데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아마 이쪽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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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 타임 야 책하고 벽돌 갓을 들고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그냥 앉아있어 나도 앉아서 들어야지 버그 짱이다 왠지 다른 칠인데 멘트에서는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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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흰! 자 한 번 더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난 다 깜짝 놀랐어 자, 아무튼... 오! 야! 아! 아! 벽돌! 아! 벽돌! 아! 벽돌! 아! 미치겠어! 아! 여러분! 아! 나 뱉어질 것 같아! 진짜! 벽돌! 아! 자, 아무튼 자, 여기 아청문이 있습니다 철컹 철컹! 철컹 철컹! 어, 여기에는 맛있는 재료들이 많아요 자, 빼앗긴 지역의 지도 자, 볼 건 없는데 여기 우리가 있는 것 같아 여기 부분이 여기 같아요, 그렇죠? 자, 군에서 빼앗긴 피치버그 격리고요 여기가 피치버그 격리구역이니까 아! 벽돌이 업그레이드 된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짱돌로 맞으면 아프긴 할 것 같아 지금 엘리가 전투모드인 것 같아요 전투모드 지금 전투 다 끝났는데 뭐하는 오락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내려가야 보도록 하죠 야, 엘리 왜... 큰일 났네 이거? 버그가 너무 심각한데? 엘리 버그는 버그는 안돼! 자, 일단 갑시다 어쩔 수 없죠 계속 기아 오겠지 뭐 자... 가스 데드 왓디즈 공익도 테이크 기브 업?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아, 점프 슈트는 2회차, 3회차 할 때나 이쁘고요 자, 지금 1회차기 때문에 자, 지금 1회차기 때문에 까와이하게 갑시다 까와이하게 자, 근데 엘리가 언제까지 전투 모드인지... 오, 야 오, 엘리 벽돌 들고 오고 있어 야, 젖장돌로 내머리 치려고 와우 야, 니 손에 벽돌 있는거 너무 무섭거든? 이제 벽돌 좀 채워줄래? 자, 아무튼 어, 리마스트 버전인데 좀 더 스펙타클해진 것 같습니다 스펙타클 엘리 이게 뭐야? 아, 미치겠네 진짜 뭡니까 이게 아, 미치겠다 상수법님 안녕하세요 미치겠네 진짜로 너무 웃겨가지고 자, 이거 그 이전 지점에서 다시 시작 누른 다음에 자, 버그는 없앨게요 자, 배고 없앴습니다 이제 벽돌 없어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가봅시다 자, 벽돌이 너무 거슬려서 자, 벽돌이 너무 거슬려서 너무 웃기긴 하다, 그렇죠? 너무 웃기긴 하다, 그렇죠? 너무 웃기긴 하다, 그렇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옷은 안가립어요 아, 옷은 안가립어요 자, 저기에는 저기 있네 거즈들 아, 쟤네들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째에 보면은 클론의 역습 같기도 해요 난 스타워즈를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다리가 있습니다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안돼 리벤님 안녕하세요 뭔 소리지? 저 여자는 너무 많았다는데? 저렇게 빠져야지 좋은거야 와우 아니 근데 가슴이 없다 그쵸? 야 반칙이네 그쵸? 자 엘리는 이해를 못하는거야 먹을게 많은데 왜 저렇게 말랐냐고 왜냐면 지금 먹을게 없거든 데스포프리덤 죽음을 위한 자유요? 뭔소리야? 자유를 위한 죽음인가? 자 아무튼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리아리아리아님 안녕하세요 엘리이한테 비누를 주워달라고? 뭔소리야 왜이래? 채팅방이 왜이렇게 저급해졌어요? 여러분 경고입니다 하하하하 농담이에요 여러분 저급한 농담은 하지 마세요 어 노래 불러봐 엘리 되게 무서워 근데 귀여운게 아니라 무서워요 귀신소리 같아가지고 자 엘리의 농담 시작합니다 큐 하하하하 자 세번째 농담 여러분은 죽을준비되었나요? 히익 자 여러분들을 위한 하위계급입니다 하위계급 여러분이 하위하지 않다면은 몰라요 새위계급에 바라oks 제 저장에 어회로 바뀌었어요 아00 아 미치겠어 이건 뭘 암기 inici 헤헿 왜 약속이 늦었을까요? 알았 어어 달려라 굴삭기도 아니었어요 자 진짜 조엘이 싸대기 때릴 것 같습니다 이 개그를 듣다가 여러분 지금 몽둥이가 날아갈 뻔했어요 이렇게 자 몽둥이가 날아갈 뻔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X표시가 있잖아요 자 이쪽에 아청폰무늬 철컥철컥 자 그러면 여기는 숨겨진 구역이 나옵니다 숨겨진 그곳 자 활도 얻을 수 있고 병도 얻을 수 있고 쪽지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어머니의 편지를 볼게요 아들 우리 아들 오늘 아들을 묻었다 아들이 뭐랬다고 시위에 참여해서 고작 그걸로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었다 좋아 진짜 배신자고 무슨 짓을 하는지 보여주겠다 난 반란군 시위에 대해 들어갔다 총과 탄약과 임무를 받았다 난 살아남지 못하겠지 그건 그들도 마찬가지다 나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을까 도시가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다 그 첩벽도를 무너뜨리러 간다 에바 아 이거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아까 그 시위대에 군인들이 시위 참 배신자 3명을 죽였다고 했잖아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에바의 아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반란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냥 반란군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양군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인들을 몰아낸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는 생각했던 게 저거였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자가 죽었다고 했잖아 여자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거였어요 둘 중에 하나 자 아무튼 여기 또 엘리라이더 자 엘리라이더 시작합니다 야 여기가 물이 물표현이 더욱더 깔끔해졌어요 고기 두산이고 자 여기에 먹을 게 하나 있습니다 열 개 으어차 어우 뭔 소리야 어? 아 총선수리지? 어머 아 사냥꾼들이 여기서 차를 사냥하는구나 아 녹조라떼요 더럽다니 녹조라떼데 이거 먹으면 돼 녹조라떼 한잔하실라우? 자 아무튼 자 일단은 자 우리 엘리라이더 자 엘리라이더를 합시다 아까 그 조엘이 한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자 엘리라이더 자 엘리라이더 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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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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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자 우리가 엘리라이더라는건 뻗짓을 한게 아니었다는거 알 수 있습니다 음 좋아 맛있게 물을 먹고싶지만 여기있는 물은 왠지 먹으면은 봄속에서 녹조가 퍼질거같은 느낌이라 먹진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맛있게 냠냠 아 야야 난 벽돌이 좋아요 여러분도 벽돌 좋죠? 아닌가? 아닌 말고 자 여기서 이거 먹고 여기도 이거 먹고 쪽지 하나 먹구요 은닉품 쪽지를 볼게요 자 오늘밤 단행한다 우리는 동부건문소를 습격할 것이다 남은 보급품을 리갈아파트에 숨겨놨다 붉은 액수로 표시해놨다 아까 우리가 우리가 그 깜짝이야 자 아까 우리가 약탈했던 그곳이에요 우리가 리갈아파트인가 봐 아파트치고는 커피 하하하하하하 자 아무튼 아 저글씨 누가 썼냐고? 너티독직원이 자 너티독직원이 한겁니다 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너티독직원이 쓴겁니다 아 너무 간단 명료한 답이었나요? 자 아무튼 스탕투님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게임하다가 보면은 자 방금 사냥꾼이 있었으니까 게임하다보면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걸 캐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티셔츠 있어요 안입어봤습니다 나중에 입어보려고 근데 있잖아 그 옷이 예전에 데드라이징 2 티셔츠보다 더 눈에 띄어요 뒤에 플레이스테이션 4 마크만 지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입고 다닐 수 있을텐데 예전에 데드라이징 티는 어땠냐면 노란색에다가 앞에 그 가운데 그 주인공이 사슴뿔 같은거 쓰고 그 못망치 아니 그 망치못 아 망치못이 아니라 그 야구배트에 못 박아놓은거 있잖아 그거를 들고 서있는 실루엣이었어요 근데 거기 실루엣에 실루엣이 검은색이잖아 거기 방망이만 빨간게 칠해져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좋았죠 입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 라스트 오브 어스 티셔츠는 어땠냐면 앞에는 좋아 뭐 조엘하고 엘리랑 앞에는 큰 글씨랑 조엘하고 엘리랑 써있을겁니다 보진 않았는데 커피를 먹고싶대 이거 뜯어보지 않았어요 아마 그게 있을거에요 그리고 뒤에는 뒤에는 아마 그 플스4라는 마크가 있을겁니다 그 마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너무 걸리더라고 그냥 집에서만 입을래요 자 아무튼 바스락 소리가 났어? 어디서? 누가 과자 먹나요? 자 아무튼 아야야 땅에다 놓으면 어떡해 아임한그리님 안녕하세요 아 여기여기 자 여기서 올라가죠 근데 엘리 어디갔지? 엘리 어디갔지? 엘리 어디갔지? 엘리 어디갔지? 엘리 어디갔지? 엘리 어디갔지? 아무튼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아 비니루 소리가 났다고? 아 나는 어제도 말했듯이 소리를 그렇게 크게 하는게 아니라서 와우 자 여기는 비밀 쪽지가 직원에게 알리는 쪽지입니다 전 직원에게 호텔 투숙객의 귀중품을 보관하는 보관의 금고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번호 조합은 22, 10, 56입니다 라고 해요 자 금고가 어디있냐면 이쪽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게 저기 분명 투숙객의 귀중품을 보관한다고 했잖아? 자 귀중품이 뭐있냐면 자 권총 두 발 그 다음에 50개의 자료 그 다음에 칼 업그레이드 칼의 사용 횟수가 2에 늘어나는 칼 업그레이드 자 이게 관광객의 귀중품이랍니다 이걸로 도대체 뭘 한걸까요? 예 관광을 와서 뭘 한걸까요? 어 저걸로 사람 죽이나? 아무튼 이상한 녀석들이요 자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지옥행 급행열차로 탈 수 있는 엘리의 개그 3를 아 3인가? 이게 네번째죠? 자 엘리의 개그 4를 자 안개가 빨리 거트지 않는다 안개가 안개? 아 너무 웃겨 미안해요 아 아 아 이거 너무 난해한 개그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한테 이 개그를 써먹으세요 여러분 이 개그를 써먹으시면 자 높은 확률로 친구들에게 귓싸개기 귓방망이를 맞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아름답다 아님 안녕하세요 자 이 개그를 친구한테 꼭 쓰시기 바랍니다 친구한테 쓰시면 귓방망이 맞으니까 아 그래요 내일 변싼 채로 발견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응 좋아 어 나쁘지 않아 자 이쪽에 변싼 채로 발견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어우 여기 있다 자 한 명, 두 명, 세 명 세 명도 있는데 아 이번 주에 다섯 명이 잡혔나봐 근데 다음에 우리가 두 명이죠 좋아 좋아 아이온 하다가 엘리 농담했다고 파츠를 추방되겠다고? 에이 뻥치지 마요 아무튼 바로 들어가면 잡힐 거니까 천천히 가서 좋아 뭐 나쁘지 않은데 자 자 아사시노 1호 성공 자 아사시노 1호 성공 자 그러나 아니 여기 분명히 그게 많을 거야 초코바? 초코바 알죠? 자 초코바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었나? 어우 자 뭘 먹는데 자 쟤네가 이쪽으로만 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여기 분명히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쪽으로 들어와버리면 제가 걸리니깐요 오 좋아 천천히 가서 아사시노 아사시노 오 안 걸렸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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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많이 죽었을 때도 있고 그냥 넘어갔을 때도 있고 완도쿵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어 야 우리 개들 또 지져 여러분 우리집 바깥에 와가지고 왔다갔다 그러진 마요 자꾸 개가 짖잖아 아무튼 시작 오 여기 있다 초코바 구우우우우 비둘기야 초코바 벗자 말쩍 말쩍 구우우우 구구구구구구 자 일단 자 비둘기는 초코바를 싫어osc니 наш 아까 망덩이 좀 썼으니까 자 여기서 먹고 오늘은 열 번 안으로 죽게 노력을 할 거예요 열 번 안으로 자 무기 흔들림을 마저 하고 나머지는 저거 하겠습니다 칼의 다리는 쓸 일이 없으니까 칼의 다리는 안 쓰도록 하고 자 언제 이렇게 많아졌지? 자 연막차 하나 쓰고 자 구급 도구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지금 체력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개가 지는 거 보니까 뒤에 도둑고양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도둑고양이 자 우리 집 개 소리 들리나요? 자 개 소리 개 자 들어봐 들어봐 미안해요 제가 미쳤습니다 자 일단 자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야이 조용히 해 도둑고양이 다니는 것 같아 개 소리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들으려고 해 핸드폰에 귀를 대고 있었는데 제가 왈발발해가지고 귓뽕이 왔다 뭐 이런 건가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 야야 깜짝이야 자 죽을 뻔했네 아무튼 자 저기에 있는 애가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면 이 녀석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어머어머 뭐 잡을 수도 있죠 야 이거 처음부터 해야 돼? 와우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죠 괜찮아 한 번 죽어도 한 번 여러분 카운트 세우세요 자 오늘 내가 열 번 안으로 죽는다고 했잖아 아 열 번 안에 죽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카운트를 꼭 세우시게 말해야 돼요 카운트 자 1 카운트 1 카운트 카운트 1 총을 들고 따다다하면 죽습니다 총이 왻발리나 있다고 따다다다하래 내가 총을 세 발 정도 쓰면 한 발을 줍니다 보너스로 자 이거는 아사 신어 흐흐흐흐흐흐흐OOO 좋아 저쪽으로 아니 일부러 저쪽으로 갈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러면 저쪽으로 가지 맙시다 어머, 되게 맛있다 분명 이쪽으로 오지 않으려나? 완두콩을 먹는다고 해요 와우 아니 원래 아프리카가 어플을 잘 못만들어요 오 좋아 이 녀석을 잡읍시다 아까랑 똑같애 좋아 스플린터쉘 어세신크리드는 뭐야? 둘 다 자비백션 게임이잖아 어세신크리드는 자비백션이라고 하기에는 액션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어패가 있죠 그냥 들켜도 다 저거 할 수 있으니까 스셀은 그게 좀 어렵다나? 총알... 지금 요새 나온 스셀은 노내고 요새 나온 스셀은 그냥 총으로 죽이라고 어설턴트 전적도 있고 뭐 그러니까 누가 악당이고 누가 주인공인지 헷갈린다고요? 조엘이 악당이에요 제가 악당이 아니라 조엘이 악당입니다 제가 악당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착한 수세식 변기처럼 깨끗한 마음피에 홀립니다 저는 악당 아니에요 아무튼 자 이층까지는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좋아 조엘이 악당 왔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라고 악당이 아닌거 아니죠 조엘은 행적을 보완하나 이것저것 보완하니 악당이 틀림없습니다 악당 개악당이죠 악당 중에 개악당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악당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악당이면 뭐 어떻습니까 맘 만져오면 되지 아 뭔 소리야 자 아무튼 미안해요 개소리가 자꾸 튀어나오는데 미안합니다 자 일단은 이쪽으로 아 우리 들어갈 문이 두개였잖아 그치 우리 이쪽에 와서 얘들을 잡아줍시다 분명히 이쪽으로 오지 않을련지 여긴 계단이 막혀있어요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왜 왜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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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녀석을 잡아가지고 아사시노 해가지고요 목을 쫄라버립시다 뭔 커밍아웃? 좋아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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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감싸감 싸감싸 아사시노! 아 벽돌이 더 세니까 자, 병으로는 클리커를 잡을 수 없지만 벽돌로는 클리커를 잡을 수 있어요 아주 진리의 이치죠 자, 아무튼 근데 아까 나 누구한테 걸린거지? 아까 나 누구한테 걸린건지 모르겠어요 안에도 누가 있나? 자, 아까 난 누구한테 걸렸을까?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아, 여기 있구나 얘한테 걸린거 같아 자, 우리 이녀석을 가와이하게 좋아 아, 보세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왜 죽었을까요? 멍청이라 미안해요 멍청이라 미안해요 아무튼 자, 여기 뭔가 맛있는게 많이 있을거 같아요 와우! 붕대가 있군요 와우! 대박이에요 근데 엘리가 자꾸 막아요 날 죽이려고 엘리가 은근히 길막이 있어요 엘리가 은근히 길막로에 기질이 있습니다 길막로에 아, 아까 저기 T자에서 죽였죠 그냥, 나 지금 그냥 지나가도 돼요 여기 그냥 애들 몰래 그냥 지나가도 되거든? 근데 다 잡으려고 다 잡는게 훨씬 재밌지 않겠습니까? 다 잡고 어, 널널하게 가는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아닌가? 아니면 말고요 그냥 지나갈까? 그냥 지나갈까요? 백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 야, 야 이게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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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어? 이사가니 이사가니가 아니고 좋아 하하하하하하 이리와 흐흐흐 아싸, 진호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자, 좋아 백형님 안녕하세요 아, 말했나? 미안해요 인사 두번이나 받았으니까 복이 찾아올겁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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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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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근데 이쪽에 사람이 없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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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을 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으로 오려나? 어? 자, 이쪽으로 안 왔으면 좋겠지만 저 녀석들이 안올리는 없기 때문에 어, 여깄다 뒤돌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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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진호 흐흐흐흐흐 자, 근데 왠지 들어올 것 같은 더러운 느낌이 들어올 것 같은 더러운 느낌이 납니다 여기 들어가는 길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오늘요? 오늘은 30분부터 했으면 30분부터 정확히는 모르고 아마 그때부터 일겁니다 오늘 아까 전화 왔었잖아 그게 뭐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컴퓨터를 제가 조립을 의뢰받아가지고 제가 용팔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용팔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구요 조립을 의뢰받아가지고 자, 하나를 조립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설명도 해드려야 되는데 아, 물론 제가 막 아는 분이 아니고 저의 친척분 중에서 자, 그래서 저 용팔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팔이 아니니까 손님 맞을래요? 안 한다고 자, 아무튼 손님 손님 맞을래요? 네? 자, 아무튼 아, 저는 그런 악독한 용팔이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아, 저한테 막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용팔이 아니랄까 자, 아무튼 간 어, 야, 근데 왜 여기 사람들이 없을까 어, 저기 있네요 어, 저기 있는 건 확인했고 자, 이쪽에도 있는지 확인합시다 어,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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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야, 방금 전에 걸릴 뻔했어 걸려가지고 엉덩이 맞을 뻔했습니다 엉덩이 엉덩이 완전 쫄깃했죠잉 좋아 아니, 이게 여유로운 플레이가 아니라 제가 어제 한 번 봤어요 제가 어제 플레이를 한 번 봤는데 제가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자,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가 달려가가지고 뒷목을 잡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뒤에서 빌리가 나와가지고 아앙 안겠엄 하면서 엉덩이를 때린답니다 근데 빌리 아저씨가 힐 바람에 여러분, 빌리 이제 빨면 안 돼요 오, 쉣 야, 근데 나 걸렸어 망했다 어떡하죠?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바로 똥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떡하죠? 나 죽을꺼야 여기 나갈 길도 없단 말이야 망했다 맞춰나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예, 총을 한 번째 날린거 알고 있습니다 나 이제 죽을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야 근데 엘리가 못 박애주고 있는건가? 오.오. vap.경왕 개이버.개이버같으니 자 오야야. 제작할수 있어 야 기분 나쁘니까 바르죠 붕대ğlu 하나 갈고 아 야 왜 자꾸만 아니 이게 그 플스스량 버튼이 위아래로 반대잖아 그래가지고 자꾸만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총을 개판으로 날린거야 되게 아깝습니다 나도 지금 총알을 맞고 날려가지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암튼 야 근데 얘들 어딨냐 다 죽였나 아 설정 바꾸는거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바뀐걸로 적응을 해야돼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안 바꾸는겁니다 설정을 물론 바꾸기도 있는데 적응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니 이게 콜옵은 제가 바로 적응을 했는데 라오어는 아직 별로 안했잖아 콜옵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빼빠지게 멀티플레이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엄지형 많이 해가지고 그거는 잘못 누를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아시다시피 다이님 안녕하세요 뭐가? 틀린긴 할마이님이 한두사람 있을때부터 봤는데 사람이 30배가 됐대 여러분 제가 라스트 오버스 저번 방학 저번 언제 언젠지는 기억 안나는데 저번 방학 때 했을때 60명 까지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은 그 게임을 할 때만 많이 들어와 처음 본 것처럼 그러지 마요 진짜로 제 방송 처음부터 다 보신 분이면 어 막 60명일 때 까 진짜 라스트 오버스 예전에 했을때 60명 넘었죠 그냥 어우 야야 야 이쪽으로 왔어 쟤네 뭐지? 어우야야야 야야야 이거 너무 너무 쫄리군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을 잡고 이쪽에서 목줄입시다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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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니 라스트 오버스 할 때 그랬어요 예전에 프스3로 라스트 오버스 할 때 갑자기 시청자가 60명인가? 60명 넘었었나? 자 아무튼 그럴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왜 이렇게 많이 들었지? 여러분 제 방송의 모토가 뭔지 아시죠? 자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산모를 실천하고 있는 홀이방송입니다 어? 엘리는 여기서 뭐하지? 엘리가 빨리? 쟤네들 그냥 씹고 가는거죠? 빨리? 오, 왔다 아무튼 구급도금 필요없고, 칼날 하나 연막탄 하나 아, 근데 이거 힘들겠다 아, 나 지금 샷건이 별로 없잖아? 어? 큰일났네, 여기 어떻게 버티지? 저 이제 끝나면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죽을거에요 되게 많이 죽을겁니다 좋아 가자 으으 어우 오, 쉣 히앗, 타아 에앗 이 씨끼가 어디서 까불어 어? 뭐야 월요 왜 야, 이, 이 이런 애들한테 죽을수을때가 있어가지고 아니, 쟤네들이 공격이 안 돼 살려달라 그러잖아? 공격이 안 돼요 주먹질을 눌렀는데 주먹질이 안 되더라고 그냥 다잡고 와야 됐던 것 같은데 ACT, Impossible 으으으ings 으으으으학 아 똥 나온다 아우 똥나와 또 왔어? 아우 야야 큰일났다 오우 C 야우 아직 남아있었어 애들이 아니 나 진짜 똥살 뻔했는데 다시 한번 뭐야 이게 뭐야 야 나한테 줘야지 이 새끼 나 또 왔어? 설마? 설마? 야 이제 충돌 충돌 살려주세요 자 다시 한번 똥 싸자 똥 싸자 으아악 똥 마려워 지릴 뻔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힘들었어 자 일단 갑시다 여기서 되게 많이 죽을것 같은데 오늘 한번밖에 안죽었죠? 여태까지 한번밖에 안죽었습니다 진짜임 웡아님 범사부채님 안녕하세요 진짜임 어 저기 열린 문이 있군요 사랑은 열린 문이라고 있죠 어디서 나온거지? 아아 그 겨우 거울왕국 거울 아 겨울왕국이죠? 거울왕국이래 자 아무튼 점프 오차! 오케이 오우 이거 무너지겠어 오오오 야야야야 위험해 자 아무튼 엘리를 올려줍니다 자 엘리 출발 아우엘리야 쥐고기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무겁다 오오오오오 오오오와아 어우 Shiet 오 야야 디스크 걸리겠다 어우 Shiet 오오 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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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여기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있지? 주인공 버프인가? 자, 아무튼 주인공 버프인 것 같아요 자, 엘리가 죽을 뻔했답니다 엘리 죽였으면 조엘은 완전히 자, 조엘은 완전히 공공의 적이 될 뻔했어요 네? 뭔 물이야 처음에 등짝으로 떨어졌잖아, 등짝 스매시 물이 아니라 처음에 등짝으로 떨어졌잖아, 등짝으로 등짝 스매시 당했다니까 겁나 쌍칼님 또 오셨네요 근데 닉 진짜 안 좋더 겁나 쌍칼이 뭐야 겁나 쌍칼이 아니고 박준규라고 하세요 자, 박준규 내 이름은 밥규, 밥규 이걸로 하세요 아, 이거 좋다 겁나 쌍칼보다 훨씬 좋잖아 그죠? 내 이름은 밥규, 밥규 좋지 않습니까? 아, 여기 내려온다지? 어우, 야인시대 아시는구나 좋아, 들어가자 아, 그 노래 되게 웃기더라 내 이름은 밥규, 밥규 그대로, 아유, 그거 뮤직비디오 보고 한참 웃었네 자, 일단 법규가 아니고 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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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냐 박규, 박규 법규가 아니고요 박규 자, 아무튼 자, 여기는 시체가 좀 많이 떠있네요 좋아, 올라가자 자, 아무튼 야인시대 몰라 나는 야인이 될 거야 나는 야인이 될 거야 이런 코맹맹이 소리로 노래하던 애 있었어요 강성이었나? 자, 아무튼 이런 노래가 나오면서 바람처럼 스쳐가는 뭐 가사가 다 기억나긴 합니다 이거 되게 인기 있었거든 인기 짱이었어요 노래방에서 맨날 불러 맨날 가면은 맨날 이거 부릅니다 사람들이 어우 오늘 우야 빵부 찾아해 어, 맞아 나오고 막 쌍칼 나오고 난리나지 구마적 나오고 신마적 나오고 그냥 난리납니다 자, 아무튼 들어가자 왜 안 올라가 자, 우야 빵부 찾아야겠어 하면서 왜 안 올라가죠? 자, 빨리 갑시다 늦게 가면은 안 되겠죠? 왜요? 뭐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얘기를 하더니 아, 여기 생존자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좀 있으려나? 그렇지만 빈통이었다는 거 여러분의 요구에 소극지 마십시오 어머어머 포자다 포자 누가 홍경민이야? 노래 부른 거? 강성이라니까? 강성인가? 강성인가? 아, 노래 부른 게 아니라 홍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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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좋아 자, 천천히 갑시다 무서우니깐요 오우샛 야, 쥐 잡아먹으면 되잖아 야, 쥐 하나 구워먹으면은 체력이 그냥 아, 근데 지금 체력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아, 난 벽돌이 좋으니까 아, 근데 스토커도 벽돌 한 방에 죽나? 어, 그걸 안 해봤네 나 여태까지 스토커가 한 방에 죽는지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아무튼 스토커 조심 더러운 스토커 놈들 어... 어머나 어머나 뭔 소리야? 자, 방금 이상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자, 이상한 소리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소화기를 따로 쓸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음 자, 일단 2층으로 올라갑시다 여기 분명히 숨어있는 맨놈이 있을 건데 음 기분이 썩 좋진 않죠 자, 벽돌로 그냥 다 박살내주면 되니까 좋아 아, 여긴 약간 운이 따라줘야 돼요 자, 블루토가 밑에서 나왔으면 좋겠네 음, 좋아 좋아 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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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놈이죠 조엘은 도둑놈이라는 자, 조엘은 도둑놈이 시키래요 하하하 어, 뭔 소리가 났는데 뭔 소리가 났는데 말이죠 자, 샷건을 좀 준비해놓읍시다 그런 다음에 자, 카드키를 자, 카드키를 어, 깜짝이야 어떡해 짜식아 자 그랜드호틀 디지털 키랍니다 자, 이렇게 쓰래요 아무튼 여기서가 문젠데 자, 스토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겼죠? 아닌가? 오, 깜짝이야! 오 뒤집고 있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방준에 완전 레알으로 왔습니다 자, 스토커는 원래 숨어있기 고수기 때문에 숨어서 뒷집의라는 아주 바람직한 녀석이죠 좋아 덤벼 덤벼! 왜 도망가? 멍청아 자, 이게 마지막 아니겠지? 병뚜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병, 병, 병 나 이게 병은 어우야야야 너 뭐야 어머어머어머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별때랍니다 자 여기 숨어있을 것 같지 않나 그럴 건 아니었어요 덤벼 덤벼 이 스토커야 어딨냐 실제로 이러면 어떻게 살아 아무튼 여기를 철컹철컹 한번 열어주고 컴온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얘네 기분이 더럽네 이렇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 카드키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아 근데 왠지 모기가 들어온 것 같아 따끔따끔하네 더러운 모기 같으니 자 스토커 아까 나 따라오는 스토커 어디갔지? 스토커 스토커 분명히 내가 가면 튀어나올 겁니다 아 기분이 썩 좋진 않죠 숨어있는 놈 덤벼 어 얘 어디갔어? 어디갔죠? 야 어디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 어 여기있다 덤벼 덤벌게! 호우! 아직 왠 놈 남았나? 자 스토커 다 잡고 가겠습니다 좋아 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 요고로? 전 소중하니깐요 맨놈이 분명히 남았을거라 생각해요 맨놈이 분명히 나를 보고 골목대장 맞박이를 몰라보고 소리 나지? 안나나요? 아니 다 잡아도 리젠이 되는데 원래 있는거랑 합세가 돼요 합류가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다 잡아야돼 근데 안나오네 아 여기서 이제 약간의 운을 운을 시험해봅시다 자 오늘의 운이 자 오늘의 운이 얼마나 노플러인지 자 자 오늘의 운을 시험해보겠습니다 자 블루터가 위에 나올지 아래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자 바로 달려야돼요 달려온 다음에 운이 좋으면 어머어머 야 나 긴장했나봐 돌돌돌돌돌 긴장했어요 자 블루터가 아래로 나오면 행운입니다 행운 럭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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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블루터? 블루터? 오우 야 왜 이래 오우야 블루터wydd 오마이갓 왔어왔어왔어왔어 야 이 녀석은 벽돌J 벽돌J 은필구 좋아좋 acompan 오케이 오케이 어어어 오호호호오 야호우! 야 드가다 빨리 빨리 어? 왜 안들어가죠? 오 좋아하지마 우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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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 오늘이 웃는... 대박 블루토에게 한 방도 맞지 않고 야 오늘은 진짜 좋다 그죠? 오늘 한번밖에 안 죽었어 지금 1시간 17분 했는데 오늘 그냥 운빨이 한 번 죽었어 대박이야 여기는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업그레이드는 뭘 할까요?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좋아하는게 아니고 어제 20번 죽었단 말이야 여러분 어제 20번 죽었잖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50번 죽겠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50번 죽겠다고 하고 뻥을 깠어요 10번 아래로 죽겠다 호원장담, 호원장담까지는 아니고 그냥 얘기를 했죠 21번이죠 정확히 그래서 10번 아래로 죽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 죽었어요 아무튼 자스님 안녕하세요 자 업그레이드 해보죠 따란 따라라란 따란 어우 야 당기는 속도 아야야야 뭐하는거야 옛날에 맥가이버 칼이 되게 인기가 있었거든 요즘 사람들은 모를 거에요 그때 맥가이버가 인기 있었는데 맥가이버 아저씨가 맥가이버로 만능 짓을 한대요 그런데 그거 갖고 진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이상하더라고 아무튼 일단은 여기에다가 하나씩 야 야 이거 업그레이드가 다 되네 가 아니고 아이 망했네 잔비님 안녕하세요 아 이게 초에 한정으로 초에 한정으로 리볼버였나? 9mm랑 요거 요거 있잖아 여기 보시면은 제작속도랑 치유속도랑 일씩 올려주거든요 이게 초에 한정 특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되요 제작속도하고 치유속도 올려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별로 쓰지도 않으면 권총 업그레이너 시켜주고 아주 엄청난 초에 특전이죠 야 아까 제가 무기 흔들림 분명히 하나 눌러놓지 않았습니까? 아닌가? 눌러놓고 죽었나봐 자 아무튼 갑시다 자 아무튼 아 클리커인데 클리커인데 사냥꾼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꾼 맞죠? 훈터들이 훈터들이 잡은거 같아요 와우 좋아 자 이녀석 아싸시노를 천천히 천천히 가서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싸시노!!!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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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꼬마 먹자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저의 체력은 마땅이었다는 거 후구 후구 비둘기와 먹자 말짱! 말짱 자 아무튼 별로 먹고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화이시프님 안녕하세요 저는 맛있게 이 녀석의 목을 먹겠습니다 후우우우우우우 비둘기야 먹 먹자아 말쩡 후우우우우우 암튼 이게 뭐야? 벽으로 걷고 있지? 이만 않으면 왔어 신호 근데 저기 우는 애들이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운이 좋았습니다만 와우 아 비둘기를 향한 아 비둘기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아니라 아 나도 그 우산 갖고 싶어요 그 비둘기우산 있잖아? 비둘기처럼 생긴 우산 너무 예쁘잖아 어? 뭐지? 얘 왜 이쪽으로 오지? 행동방경이 이상한데 이거 잡고 걸렸어 안 Ide 어? 뭐지? 한명 있는거죠? 한명있는거 뭐 그냐 그럼 너 왜요? 죽어라!! 스트라이크! 워후! 하하하하 좋아 어우 타 잡았습니다 엘리가 없으니까 약간 좀 쫄리긴 한데 뭐 그거 또 어딥니까 엘리랑 이제 좀 있으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어잉? 자 아무튼 여기에 먹을 게 있지 않았나? 기억이 날랑말랑한데 먹을 거 먹을 거 어! 있다 있다! 하하하하 다섯 개 다섯 개의 맛있는 양갱이 아니라 양갱이 아니라 저게 아 모르겠어요 생존자에서는 많이 해줬는데 자 아무튼 올라갑시다 엘리짱을 만나기 위해서 엘리짱은더 엘리짱! 오오오오오! 오우쟋 설마 날 죽이는건 아니겠죠? 오우야야야 그만해 그만해 너이씨 혼난다? 야 조엘한테 까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죽습니다 이렇게 이거 죽빵맞아요 어어어 자, 총총총 엘리짱이 지금 사람을 쐈어요 어, 이거 첫 사례인 것 같아요 넌 그냥 내가 말했을 때 아, 너는 잘 안했어, 맞나? 난 잘 안했어, 이 녀석들은 잘 안했어 너는 뭐지? 아니요 엘리, 난 쉽지 않은데 엘리 말 진짜 안했어 내가 죽을래? 너는 뭐지? 자, 그렇지만 엘리는 삐졌습니다 야 사춘기 사춘기 소녀한테 지금 개기는거에요? 삐졌잖아 뭐하는거야 삐졌잖아요 아 뭐하는거야 완전 나쁜놈이네 아무튼 엘리삐졌어 엘리짱 엘리짱 엘리 users 으으으.. 안올라와.. 삐져서 안올라오잖아 에잇 자 아무튼 자 엘리가 삐져서 안올러오고 있어요 우우우우 엘리야 제가 비둘기 해줄께 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ll 비둘기야 먹자 말짱 안오네 삐졌습니다 지금 완전 개 삐졌어요 엘리 나 여기 있을 때니까 엘리 엘리 오 엘리 순간이루겠어 대박 가지마라 아 샷건을 먹여주라고 아니 내가 미안해야지 왜 엘리한테 샷건을 먹이라그래 완전 나쁜놈이네요 완전 나쁜놈이네 미안해요 할리 아저씨 목소리는 따라할 수가 없겠네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할리 아저씨 목소리 뚝배기 안돼 안돼 이딴건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엘리가 삐졌기 때문에 우리는 달래줘야겠죠 달래? 아무튼 엘리 엘리 완전 예쁨 봐봐 내 눈은 피하지마 난 너를 사랑한다 아무튼 엘리가 좀 삐졌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사춘기 여자아이를 삐지게 만들면 여러분 좋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하하하 조에 짜증내고 있어 조에 완전 짜증내 그러지마 딸이라고 생각해 아무튼 여기는 화장실이 여긴 여자 화장실인가? 오우 이런 잘못했어요 남자 화장실이네 아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나 제가 여자 화장실에 온 목적은 이겁니다 파이어플라이 펜던트를 먹으려고 괜히 이상한 자 이상한 소리 하지마시고 자 우리 엘리 모습 자 우리 가다가 엘리 모습 한번씩 봐야돼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오우 야 엘리는 광파리 이렇게 받아줘야됩니다 완전 예쁘지 않습니까? 와우 메이크만 하면 완전히 개미녀에요 자 일단 절컹 절컹 아청 아청 자 저는 아청법에 걸리지 않겠습니다 포도리를 피해 다닐거에요 자 아무튼 자 근접무기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근접무기 횟수가 1에 늘어납니다 볼려면 이걸 눌러주십시오 뭐 이런거 있는데 이것도 읽었다시피 뭐 날붙이고 자 근접기술 및 자기망어 뭐 이딴겁니다 람지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우린 여기서 엘리와 대화를 할 수 있죠 엘리가 삐졌긴 했지만 뭐 삐져도 대화는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설명을 하나씩 해주고 있습니다만 야 눈치 되게 없다 사진 한번 찍고 싶은 거겠지 자 아무튼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엘은 단호박 같네요 단호하네 단호박인율 자 아무튼 조엘은 너무 단호박인거 같아요 자 뭐 그건 상관없겠고 자 우린 벽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저 문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하이 하면 어때 인사하는 것까지 그러지마 아 츤데레 아 어제 그거지 흐흥 자 그럼 자 힘냅시다 아 아 아 아 엘리는 방금전에 10%의 힘만 발휘한 것 같습니다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엘리는 방금전에 10%의 힘만 발휘한 것 같습니다 영창피아노 자 아무튼 영창가고 싶지 않죠 온세상에 울리는 말 고고운소리 영창피아노 자 아무튼 여러분 영창가세요 꼭이요 자 아무튼 갑시다 고운소리 내가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영창 어우 깜짝이야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예 예 하나 넵 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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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퍼링이 조금 생길겁니다. 진짜로 버퍼링이 안 생기면 안 생기는 거죠.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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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